통학과학 화학의 스페셜원 남구원 쌤입니다 지금 캐스트 영상을 하나 찍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계약이 늦춰졌잖아요 정말 많이 늦춰졌죠 온라인 계약을 더군다나 하고 너희가 직접 학교로 나가는 게 아니고 일단은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하는 지금 이제 고3, 중3은 온라인 계약을 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저학년들, 고1이나 중1은 다음 주에 합니다 이게 정말 사상 초유의 사태고 쌤돌에서 진짜 카메라 앞에 오래간만이야 지금 대치동도 거의 올스톱이었고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고 지금 이제 촬영도 쌤 많이 출강하는 학원에서 좀 넓은 데에 PD님하고 쌤하고 있고 PD님은 또 마스크를 하시고 쌤은 이게 촬영을 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마스크를 쌤도 쓰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 지금은 뭐가 되건 모두가 이제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야 그래서 일단 이제 여기에 대해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에 이제 온라인 계약을 하면 뭐가 달라지고 어떻게 되는 건가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야 쌤도 이거 거의 두 달 만이네 메가에서 다시 촬영을 재개한 게 그래서 오늘 이제 못 찍었던 현장 강의 마지막 주 강의도 찍으려고 하고 이제 간만에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일단 공부 얘기 이런 거 말고 얘들아 코로나19 얘기를 좀 해보자고 쌤이 감염병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의학으로 박사학위를 갖고 있고 그 전에도 이런 생물화학 쪽으로 계속 카이스트까지 공부를 했었으니까 쌤이 알고 있는 이런 상식선에서 그리고 너희들하고 한번 과학적인 얘기를 간단하게 좀 해보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고 이런 얘기를 해보자고 이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가 이제 너희들도 알고 있잖아 왜 코로나인지 생긴 게 우리가 태양에서 발생하는 코로나라는 그 모양하고 똑같이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에 예를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이름을 진 거야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원래 상기도 감염 이런 뭐 이누두 그 다음에 코 이제 이런 호흡기 간단한 질환 그러니까 일종의 감기지 사실 이제 가벼운 감기를 일으키는 그런 일반적인 바이러스였어 근데 이제 쌤이 가끔 수업하다가 얘기하고 이런 적이 있긴 하지만 바이러스가 인간에 자주 감염되던 아이는 아이라고 하자 그 바이러스는 인간에 있는 수용체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 수용체하고 모양이 입체적으로 특이성이 있는 거야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게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단 발언이 박쥐라고 하잖아 이 박쥐는 인간이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박쥐에서 활동을 하던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에 감염되던 코로나 바이러스하고는 약간 다른 거라고 근데 그게 우연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인간의 수용체랑 맞게 변화가 된 거야 그래서 인간으로 감염이 된 거라 이런 경우가 되게 위험해 이종이라고 그러지 인간이 아닌 종에서 활동하던 바이러스가 인간에 넘어오면 그게 이제 슈퍼독감 옛날에 이제 스페인에서 난리가 났었다는 그 슈퍼독감도 사실은 스와인 새끼 돼지에서 되게 넘어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란 말이야 이종에서 인간으로 넘어오는 이 바이러스는 위험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박쥐에서 뭐가 되고 넘어왔다고 근데 이게 우리가 평소에 경험하지 않던 그런 바이러스다 보니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이게 지금 치병률이나 감염력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야 지금 이거는 내가 볼 때 이게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수 있어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핵산에서 얘기하는 DNA가 아닌 RNA 바이러스야 돌연변이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지금 이렇기 때문에 이게 쉽게 끝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유행할 수도 있어 이건 지금 사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지 근데 문제는 감염률 자체가 너무 크단 말이야 이게 이제 연구진들이 연구한 결과를 보면 메르스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우리가 변종이었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사스도 그렇고 근데 이제 문제들이 이런 경우에 그 메르스 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이지 메르스 바이러스의 감염이 돼가지고 우리가 내뿜어내는 그 바이러스들 그 병원체죠 병원체들의 이 어떤 밀도와 지금의 우리가 코로나19 이 사태에서 나오는 그 바이러스 감염 뭐 병원체죠 병원체들의 양을 비교하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감염률이 큰 거야 왜? 많이 쏟아내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건 일단은 WHO에서도 미국에서도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 얘들아 마스크를 쓰는 게 맞아 마스크가 1차 백신이지 일단 걸러준다고 코에 입에 우리가 상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거를 일단 차단을 해주잖아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점막이라고 하지 눈 코 그 다음에 목구멍 안 이 점막에 수용체가 있어요 거기를 통해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가 되건 코나 입을 막아주게 되면 일단은 들어갈 수 있는 길목을 차단해 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어하는 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될 수밖에 없지 이게 얘들아 바이러스라는 게 밀도가 중요한 거야 우리가 그걸 역가라고 하는데 이게 바이러스가 한 마리 두 마리 있어 넓은 공간에 이게 그래가지고 우리가 걸려가지고 생명이 위험하고 한다면 얘들아 인류는 멸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좁은 공간이 위험한 거지 그런데 바이러스를 갖다가 많이 뿜어내는 증상자가 있으면 여기에 밀도는 높아지고 마스크라고 있지 않으면 그 높은 밀도의 바이러스가 우리를 갖다가 침투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위험하고 병에 걸릴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되건 마스크 착용해야 돼 마스크 착용해야 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사람이 많은 곳에 갈 때 특히나 더 사회생활을 갖다가 우리가 참 안 할 수는 없고 그렇다면 일단 거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접촉이 있는 곳 마스크 왜 요새 들어서 술집이나 이런 데서 감염자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겠어 얘들아 술 먹는데 샘 요새 술집에 간 지가 벌써 두 달이야 야 술집에서 마스크를 쓰고 술을 먹겠니? 그리고 술 먹다 보면 뭐 이런 막 사회 상황에도 짜증나고 막 그러다 보면 흥분해가지고 마스크 잊어버려요 술 먹고 얼마나 침치기면서 떠들겠니? 근데 술집들이 얘들아 넓은 데도 많지만 대부분 좁아 테이블 사이의 간격도 좁고 거기 2미터 1미터가 될까? 그러니까 거기서 감염자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뭐가 되건 주의해야 돼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해야 지금 이게 그래도 많이 사그라들었잖아 여기에서 더 다시 2차 유행 이런 거 안 가고 막아져야 너희들의 잃어버린 봄이 한 해로 끝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됩니다 참 이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힘들을 내고 그럼 이제 그런 과학적인 얘기를 떠나 이제 그러면 공부에 대한 얘기 이거는 이제 너희들 지금 들으면 짜증낼 테니까 간단하게 하자 공부에 대한 얘기 얘들아 고1, 고2, 고3 다 내심 봐야 돼 그래도 학교에 있으니까 맞지? 근데 지금 뭐야 이렇게 되면 시간이 너무 짧아 근데 대부분 웬만한 학교들은 다 중간기말 본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어? 기간은 짧고 준비해야 할 시간은 더 짧아져 있어 예를 들어서 학원 같은 경우에 예전 같으면 중간고사가 끝나면 한 3주 후 휴강을 했다고 왜? 그 다음에 시간이 많아 이제는 없는 거야 이제는 없는 거지 이런 식으로 돌아간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지금 놀 때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야 중간고사를 갖다가 대부분 예를 들어 고1, 2 같은 경우는 6월에 본다라고 얘기하는데 6월 초에 그러고 나서 7월에 바로 기말이야 그러고 나면 여름방학 2주 한대 그리고 또 2학기가 여름방학 2, 3주 하고 이게 예전과 너무나 다르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야 이럴 때일수록 뭐야? 철저하게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먹는 거야 일찍 일찍 준비해야 된다 미리미리 오히려 이런 게 우리가 건강도 지키면서 너희가 미리미리 준비하면 우리한테 기회가 될 수 있다 왜? 이런 상황에서 펑펑펑 놓은 친구들하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예습하고 정말 더 나아가서는 얘들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이미 막 통학과학 기출들 이미 분석하고 뭐 뭐 고2, 화학 막 분석하고 많아 고3 친구들 이미 지금 저는 쉬는 시간 동안 이 쉬는 기간에 기출들 다 풀었어요 학교 안 가니까 시간이 너무 많네요 기출이 저 이제 완벽하게 했어요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하는 아이들도 많아 앞서 나가는 자가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자 이거지 미리미리 어 수능 얘들아 이거 이게 사실 이제 입장이 다르잖아 고3과 현재 재도전하거나 다시 하는 친구들은 지금 입장이 다른 겁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현재 현역 고3이 불리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능 일정 자체도 뒤로 늦춰지긴 했지만 지금 리듬이 끊어져 있는 상황이야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친구들이 있지 지금 뭐 수학 과학 기출별수 다 풀고 문제집 몇 권을 봤어요 막 이런 친구들 잘한 거야 근데 그러면 지금 재도전하는 친구들은 놀고 있었냐는 말이야 더 열심히 했을걸 칼을 갈고 이게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현역인 친구들은 뭐가 되고 온라인 계약이든 뭐든 이제 학교 수업을 소활해야 돼 시간이 얼마 없어 정말 효율적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올해는 정말 냉정하게 얘기하면 전문가 분들도 많이 얘기하시지만 이게 현역이 불리한 싸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결국 쌤이 볼 땐 이래 현역은 효율 일단 뭐가 되건 지금 문제가 지금 화학 같은 경우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개정된 화학으로 시험 처음 본다고 아 이거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이 교과에 맞는 이전 기출은 벌써 끝내놨어야 되는 거지 근데 지금 늦었어 근데 이제 온라인 계약이면 그래도 학교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더 많이 나잖아 맞지 그래서 이전 기출 분석 왜냐하면 지금 개념이 안 돼 있으면 뭐야 개념 봐야지 근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가면 나는 개념은 다 했어요 그 다음 이거야 지피직이면 백전백승 그죠 이거 해야 될 때죠 제도전생 엔수생 친구들은 뭐 해야 되겠어요 개념은 갖다가 사실 이미 쉬는 동안에 벌써 다 반았지 않겠니 그러면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사실 이전 기출도 이렇게 되면 대부분 풀어본 거야 그러면 분석이 아니라 정리해야죠 그리고 플러스 심화 문항들을 갖다가 보기 시작해야지 요게 맞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그 전에 어느 정도 점수가 나왔던 친구들의 경우는 이렇게 가야 될 거야 근데 쌤 저는 고등학교 때는 진짜 공부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에 진짜 저 목숨 걸고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그래도 아직 시간들이 있으니 개념 정리를 실전 정리로 해줘야지 그냥 개념만 보고 많은 게 아니라 개념에 문제를 연결해야 돼 그 문제는 기출로 연결하라고 이러한 개념이 기출에 이렇게 나왔어 이 실전 개념이 기출에는 이렇게 나온 거야 그렇게 가는 게 맞아 그래서 개념 정리 플러스 실전 유형 정리 개념과 기출을 갖다 하나로 묶으란 얘기지 공부를 어느 정도 된 친구들은 사실 지금부터 기출 보고 그 다음에 뭐 변형하고 심화 문항 보고 모의고사 보고 이런 식으로 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늦었다면 이렇게 가는 게 맞죠 개념과 기출을 엮어서 하나의 유형집을 만들어라 그게 쌤이 너희들에게 권유하고 싶은 겁니다 잘해야 됩니다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상황은 다 다르지만 열심히 이 위기를 같이 극복하고 그 다음에 올해의 마지막에 뭐 내신이건 수능이건 모두 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쌤은 통학과학과 화학의 스페셜원 남궁원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파이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